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국당 미스터리입니다.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700만 표를 어떻게 만들었겠냐. 700만 표 가운데 자기들 힘으로 얻은 표는 진짜 득표수는 몇 표고 그리고 집어넣어 준 게 몇 표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걸 보시게 되면 울산입니다. 좀 간단하게 울산을 한번 봤습니다. 울산은 선거구가 5개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현재 기준으로 표를 공짜로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정당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표를 빼앗긴 것처럼 나오겠죠. 4월 10일 울산 비례대표 무효표 4.4%포인트 130만 표. 이 좌는 더불어민주주의 납 조국개혁당 개혁신당 이득을 본 집단.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정당입니다. 앞 확정적 사실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익값 그래프만 보게 되면 표가 들어간 사전빼기 당일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표를 얻었구나. 그다음 마이너스 값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쪽이 표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표가 빼앗긴 것처럼 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아 조국혁신당에 가장 표를 많이 밀어주고 다음에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넣어주고 그다음에는 개혁신당에 표를 넣어줬구나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수준은. 이런 차익값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플러스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한정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밀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이러면 어떤 특성이 나오는가 하니까 일단 차익값 크기가 크기도 하지만 더 뚜렷한 특징이 좌우대칭의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딱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은 사람들의 플러스값하고 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마이너스값이 좌우가 대칭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세종시입니다. 더불어연합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7.8 조국개혁당이 6.51 개혁신당이 0.69%포인트입니다. 합치게 되면 1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표를 빼앗긴 지는 보이는 사람 국민의 미래 마이너스 9.41%포인트 자유통일당 마이너스 1.83%포인트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9.41%입니다. 정확하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왜 안 나오냐 이 표를 빼앗긴 사람들은 기타정당이 수십 개가 몇 표씩 다 빼앗겼기 때문에 9.41이 좀 작은 겁니다. 모든 걸 합치게 되면 거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세정당의 표를 넣어줬구나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한 곳 더보죠 울산 남구 더불어연합당 차익값 플러스 4.98%포인트 개혁신당 플러스 1.49%포인트 조국개혁당 플러스 6.70%포인트 모두 합치게 되면 플러스 13.17%포인트입니다. 국민의 미래 자유통일당 마이너스 13.44%포인트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좌우가 거의 대칭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표를 얻은 척하고 표를 빼앗긴 척이 여러분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숫자 조작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위조사전투표 주소를 받았구나 공짜로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추계치가 나올 겁니다. 얼마씩 표를 받았는지 이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했지만 한 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4.15 총선의 여러분들 정당투표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실제로 표는 두 개 정당에 투입됐습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 그리고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입니다. 두 개의 표를 집어넣었지만 나머지 미래한국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 이런 정당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회의 2016년 총선에서는 정상투표에서 모두가 영값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포가 됩니다만 1봉체제라고 하죠. 봉오리가 하나입니다. 21대 총선 표를 더불어 신민당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2봉 봉오리가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색종이 여러분들 물감을 칠해가지고 반을 접었을 때처럼 데칼콤한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는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두 개 여러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양쪽에 표를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나누어 준 것이 그냥 좌우대칭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입증하기 위해서 어제 보여드렸던 것이 이 차익값 그래프죠. 4월 10일 총선에 더불어민주전압 조국혁신당 국민의 미래 자유당 표를 빼앗긴 거고 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제법 크죠.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4전 3.6 6.96 8.0 거의 이걸 보고 제가 이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이렇게 본 거죠.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개가. 유령사전투표 다 전부 다 쑤셔 넣은 그런 사례인 거죠. 이 강원도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7% 8% 7.0 그러니까 가장 많은 표가 조국혁신당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게 아주 겁납니다.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플러스 9.16 그만큼 많이 밀어줬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 대비 사전투표를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